금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공유하는 것이다.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목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분파 문제. 둘째, 폐륜화. 셋째, 성적인 문제. 네 번째, 세상에서의 법정성. 다섯 번째, 결혼 여부. 여섯 번째, 우상 재물과 관련된 것. 일곱 번째, 바울의 사도권 부정. 여덟 번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아홉 번째, 성찬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식사 문화에 대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정확히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들의 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초, 그 원인의 뿌리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당연히 성장통으로 겪는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지혜를 배워가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살피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찾아가십시다. 먼저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참된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들을 잘 분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남아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필 것 중에 두 가지인데 열 번째는 제일 심각했던 문제였죠. 은사 문제였습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했던 것은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몰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이런 심리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미신과 가짜들이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판을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초도 없었고 또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은사들이 마치 그냥 자기들이 기도하거나 자기들이 뭘 할 때 생기니까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일이 아니라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마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불친절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다 안 되면 성내고 분을 품고 원수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은사 문제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은사들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방언, 통역을 언급을 했는데 이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 나눌 때 중요한 초점은요. 한 영,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과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관련된 문제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누가 더 세냐, 누가 먼저냐, 어떤 은사가 고귀하냐, 더 귀하냐 이런 식의 그런 악유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에 더 보이는 것들이 더 현상적인 것들이 더 대단하고 영적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12장 27절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으나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 셋째는 교사들 다음은 이적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남을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순차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누가 먼저 하는 식의 그런 다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순차적으로 열고한 은사들의 성격을 놓고 볼 때 뭔가 크게 나누자면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보이는 것들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역 이게 충돌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분명한 말씀으로 하는 사역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그렇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 다음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에 의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현상적으로 보여 알 수 있게 나타나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보이고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은사들을 받은 걸 가지고 교만하게 행함으로써 교회를 무질수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일단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지금 즉각 이루어지는 현상들의 미혹이 돼서 그런 현상을 믿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 교회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 정도였다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로 꼽았던 사도,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이 은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그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 그게 성령의 은사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여기 고린도에서 드러난 방언은 처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방언처럼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어떤 이상한 영적인, 좋게 말하면 그런 방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신도들은 이방인들이 다 변화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종해서.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는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업고 순식간에 성도가 됐는데 이미 자주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하는 성도가 됐다고 해도 그 실력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세상 풍속을 일상으로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행하던 방식과 그 가치를 따라서 성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던 세상 우상 개념, 그런 풍습, 관습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식의 말씀으로 자기를 깎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들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고린도 문화 속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이상한 황홀한 무화지경에서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헛된 말을 막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접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고 뭔가 신의 음성을 전하는 어떤 개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생 늦은 시간에 손녀들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 때가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게 아니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집안은 한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굳이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다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그냥 생각할 때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신이나 불교에서 믿는 부처신이나 타정교 어떤 신이든 자신들이 믿었던 신과 같은 거겠지. 어쨌든 하나를 믿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로 온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기도할 때 보면 마치 불교법당에서 하는 그런 손을 비비면서 하는 그런 상식의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방언으로 말미암는 그런 무질서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방언은 바로 울리는 꽹발이와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되었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이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은사, 이 방언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라는 거죠. 바울의 후임으로 갔던 교육자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사역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현상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오늘날으로 말하면 성경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걸 운운해 가면서 아볼로를 무시한 거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방언과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또한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냐 이래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자랑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죠. 바울이 있는 에베사로 건너오잖아요. 또 오늘날도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교회를 가보면 수련회 같은 데서 전부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럼 기도로 준비해라. 결국 거기 가서 어쨌든 하나님이신 선물이니까 성령의 선물이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지 못한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이래가면서 참 뭔가를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밟아 누르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빌비지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다른 성도의 길인 것처럼 그걸 받는 것이 마치 증거인 것처럼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주눅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온 아볼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말씀 중심 사역이냐 또는 은사 중심 사역이냐 이 사실 이 큰 두 개의 흐름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런 은사와 같은 현상적인 일들도 말미암는 혼란들이 교회 역사 속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처음 교회였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우리와 살던 가까운 시기의 흔적들을 보면 1600년대의 퀘이커 교도들 중에 방원현상이 나타났고 1800년대 몰몬교에서도 나타났었고 1886년에 미국 침내교 성결운동에서도 나타났고 1901년 미국 베델 성서대학에서도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서도 나타났고 1906년경 아주사 스트릿붕 오순절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방원운동은 1960년대까지는 비교적 오순절개통안에서만 이게 확산이 되어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1960년경에 이르러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반나이스라는 곳에 한 큰 어떤 성공회 성공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인들이 교인들이 방언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점점 이것이 전국교회 미국 전체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한국교회까지도 역량을 주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은사관련 방언 관련된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 교회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했고 더불어서 혼란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린덕교에서 벌어진 일들과 이 일과 관련해서 전하는 바울의 이 충고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좀 바르게 보고 온전한 그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알아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분량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역사적 흐름을 따라 역사적 배경을 따라 잘 읽어보면 여기 12장 13장 14장까지 이런 은사 문제 방언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한 바울의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읽어가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벌어졌던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였죠.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거는 이미 대살로니카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이 고린도 아테네 지역 사람들 그리스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죠. 유대교의 사두개인들도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 믿었는데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게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유명한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인가 동굴 그림자로 설명하는 이분화된 세계관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는 그리스는 고대로부터 철학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까지 보면 거의 750년간 이런 철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탈레스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루스 또 그의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잘 아는 프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철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철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 죽음의 문제를 자기들의 생각의 어떤 논리에 맞춰서 어떤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영은 선한 거고 물질 같은 경우 악한 건데 이 선한 영이 악한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육체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이유는 비로소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다.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친구가 와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나감으로써 비로소 영혼의 성찰과 아르테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숭고한 가치를 직접 느끼는 거는 철학자로서의 숙명이다. 그러면서 그냥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미화시켜서 겨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육체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천년 가까운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이 확 깨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도무지 육체의 부활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유대교 사두개인들의 주장으로는 영육의 부활이 없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런 주장이고 헬라 철학으로는 영이라는 것은 영원하지만 육체가 없다. 없어지는 거다. 그랬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영과 육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에 빠진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11가지를 살펴봤는데 작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 하나만 있어도 사실 교회가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데 이런 10가지도 넘는 저런 문제가 막 두엉켜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들었느냐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처음에 글로에라는 사람 편에 들었고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편에 왔던 에베소로 온 아볼로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얼마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다시 모셔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에게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쭉 듣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바울에게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장을 쓰는 이야기가 고린도 전 후서의 그런 얘기들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알고 읽으면 우리가 좀 더 바르게 말씀을 이해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단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만 생긴 게 아니라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이미 교회가 처음 생성되던 당시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보다 더 우리에게 준 사명 증인된 사명에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 원인과 이유를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 분명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아파하면서 크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 문제로 말 미야마 이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함정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하나님의 뜻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경험들을 할 때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는지 잘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교에서 발생했던 일들이었는가 분별해 보시고 그렇게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일들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건 성경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고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공유하여 사용하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고 나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바른 사용의 태도는 사랑이요 배려요 지체들을 향한 격려요 내가 희생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인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어가는 곳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다툼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통해 자라가듯이 교회의 성도들 또한 주원에서 태어나서 그런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라고 해서 완전한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마치 세상물에 잔뜩 찌든 훈련병들을 국가와 조국을 책임지는 그런 군인으로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각오하고 다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 이끌고 훈련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그런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훈련장 속으로 함성을 위치며 달려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훈련장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장해야 될 훈련병 같은 존재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 마치 이미 너무도 숙달된 특공대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성장통들을 의아해하고 귀찮아하고 비아냥거리고 함께 책임지며 실수 속에서 배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통해 사용하시는 은사를 마치 내 것이냐는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전달하라고 맡기신 은사를 마치 내 능력이냐 교만하고 오만했던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실수와 다툼과 혼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혼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워 위기의 순간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만하게 나의 소위인 것처럼 교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하루를 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